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평양의 열매 나눔 봉사단은 지난 7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모금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나섰습니다. 지난 5일 한국자유총연맹 성주군지회는 초전면 7선 1위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나눠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중심 행복성주의 백지원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주군은 12월 4일 초전보건지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치매 단기 쉼터 열림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치매 단기 쉼터 열림 한마당은 지역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단기 쉼터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12월 3일 가천보건지소에 이어 4일 초전보건지소에서 진행했고 6일은 월항보건지소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품바 공연을 시작으로 치매 예방 가면극, 노래 공연 순으로 진행돼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행사장 옆에서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에서 치매 관련 예방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치매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주군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은 지난 7일 농협중앙회 성주군 지부 앞에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나섰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주 군민은 물론 관내 어린이집 9개소에서 약 220여 명의 어린이들이 1년 동안 고사리 손으로 모은 성금을 기부하는 등 현금 및 현물 기탁이 이어져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또한 1년간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성금 기부자에게 부여되는 나눔 리더 가입식에 이병환 군수가 성주제 1호 나눔 리더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이병환 군수는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참여형 캠페인이 된 것 같아 기쁘고 지역의 어린이들이 나눔 캠페인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배워가는 것을 보니 성주의 미래가 밝고 든든하다며 연말연시 모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신 기부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고 내 이웃을 돌보는 마음으로 성금 및 물품 기탁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은 성주군청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 한국자유총연맹 성주군지회는 초전면 7선 1위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나눠드렸습니다. 2011년 경로효친 사상을 바탕으로 상호 교류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성주군지회의 포순위봉사단과 7선 1위 경로당 간의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로 해마다 경로당을 찾아 떡국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7선 1위 경로당에서는 회원 60여 명이 모여 마을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끓인 떡국과 각종 음식을 대접하며 서로 덕담을 나눴습니다. 이날 참석한 이병환 성주군수와 구교광 성주군의회 의장은 8년째 떡국 봉사로 어르신들과 끈끈한 정을 나누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기원하면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성주군지회 여성회원들로 구성된 포순위봉사단은 매주 초등학교 주변의 순찰활동을 펼쳐 관내 청소년들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12월 5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4회 별매매구놀이보전의 정기공연을 개최했습니다. 별매매구놀이보전에는 2010년에 구성돼 현재 46명의 회원들이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두드악, 소고놀음, 대취타, 장구놀음 등 다양한 무대가 공연됐으며 특히 성주어린이집에서 준비한 국악난타 공연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병환 군수는 우리 소리, 우리 음악이 사람을 신명나게 하는 힘이 있다며 앞으로도 전통의 소리가 잊혀지지 않도록 꾸준한 공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성주향교는 지난 5일 성주웨딩에서 관내 어르신 200여 명과 기관단체장, 향교 유림들과 함께 기로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로연은 조선시대 기로소에 등록된 70세 이상의 원로 문신들을 모시고 장수를 추건하고 공경하기 위해 국가에서 베풀던 행사였습니다. 오늘날에는 향교 문화를 전승 보전하는 행사 중 하나로 지역 노인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노인을 공경하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기리며 매년 지역향교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기로연 현부상은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20년간 직접 수발하고 평소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신 초전면 용성리 장덕일 씨가 수상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병환 군수는 오늘 기로연 행사를 통해 충회의 전통윤리 정신을 계승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자리에 함께하신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가야도자 예술의 정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7회 성주도예가협회전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성주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성주도예가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성주도예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지역의 도예 작가 7명이 참가했습니다. 가야토기의 맥을 이어온 성주에서 도예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흙과 불 그리고 작가의 열정과 장인정신으로 빚어낸 토기와 청자, 생활도자기 등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도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 시간과 공간,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구성으로 자연스러우면서 때로는 화려하고 소박하면서 절제된 한민족의 미를 담아온 예술성과 실용성을 고루 갖춘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이병환 군수는 수준 높은 작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바쁜 삶에 지친 분들이 휴식과 여유를 찾고 힐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겨울을 맞기 위해 김장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품앗시로 치르는 연례행사 중 하나가 김장입니다. 2013년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문화인 김장문화가 전 세계인이 함께 보호하고 전승하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게 된 것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곳곳에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나눠주는 김장 나눔 행사도 진행하고 있지만 김장은 품이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요즘 먹거리도 다양해지고 꼭 김장을 하지 않아도 김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김장이 많이 간소화된 것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장으로 만들어낸 우리 공동체의 문화는 우리 민족의 특별한 문화이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입니다. 이웃과 함께 김장을 하고 또 나눠드시면서 따뜻한 정도 나눌 수 있는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